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S 머티리얼즈 한번 볼게요. 오늘 24,300원 위치하면서 마이너스 2.4% 조금 빠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해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일단 첫 번째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전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LS 머티리얼즈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바라볼 때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밀고 있는 거 뭡니까? 울트라 커페시터 아닙니까? 울트라 커페시터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지금 이 2차전지에 속하는 모든 섹터는 지금까지 애초에 자금에 해당하는 지금 이 요소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지금 2차전지가 아니라 다른 섹터에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충분히 수익을 벌 수 있는 종목들이 차고 넘치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이 IRA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2차전지 섹터가 전부 다 오르게 됐지만 지금 이 트럼프가 다시 한 번 제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 바이든도 연임을 하겠다고 하면서 트럼프와 다시 한 번 리턴 매치가 이어진 거죠. 그런데 중간 점검을 해보면서 이 트럼프가 약간 우위에 서게 된 거야.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 보다 트럼프가 약간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면은 IRA를 축소시키거나 폐지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굳이 2차전지를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이 개인의 입장이라는 거죠. 지금 LS 머티리얼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이목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2차전지에 대한 모든 섹터가 주관하고 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LS 머티리얼즈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볼 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현재 고점에서 매집하신 주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내가 움직여야 지금 추후에 수익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나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LS 머티리얼즈 4만원 이상 매수하신 분들 집중력 잃지 말고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히든조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히든조목 오픈되니까 LS 머티리얼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회비용이 있어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 했잖아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뭐예요? 우리가 기간값에 대해서도 지금이 손실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단가까지 올라와 있지 못하고 있고 지금 2만 4천원에 위치하면서 내가 당장의 1차원적인 손실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금이 묶이게 되면서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그러한 비용도 전부 다 날리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히든조목 하나 오픈해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수익 날 수 있게 전부 다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할지 전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LS 머티리얼즈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순환매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섹터 순환매. 이 섹터 순환매가 뭡니까? 솔직히 말해갖고 AI 반도체라든지 초전도체라든지 뭐 이러한 내용들 많이 있는데 2차전지에서도 이게 나뉘거든요, 섹터가. 양극재, 음극재 아니면 분리막이 있고 전액이 있고 이런 식으로 2차전지 안에서도 사이클이 돕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제각각이에요. 양극재료 갖다가 전액을 갖다가 분리막을 갖다가 음극재를 갖다가 음극재 전액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난다. 따라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당시에 우리가 공모가가 얼마였어요? LS 머티리얼즈 공모가 6,000원이었지 않습니까? 6,000원. 자 이런 식으로 6,000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상장 직후에 5만원까지 라운드 픽의 자리까지 기술적인 저항선을 막고 그대로 눌러 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낙폭 흐름이 왜 갑자기 3만원 위치에 제한을 하게 됐고 지금 이 낙폭 자리를 제한시키는 매수대가 지금 어디서 다시 한번 붙여주고 있다? 2만 5천원 자리에서 붙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세력들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보호 예수물량을 전부 다 소화를 했을 텐데 세력들이 보호 예수물량을 어디에서 소화했어요? 지금 이 구간, 지금 이 구간. 지금 여기에서 전부 다 소화가 끝났단 말이에요. 두 차례에 걸쳐서. 자 그렇다 보니 지금 얘네들의 평당가가 얼마다? 3만 7,500원 부근이다. 따라서 우리가 단기적인 급등까지는 3만 7,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1차적으로 단기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만 지금 내 평당가가 4만원이라고 해서 그냥 1차원적으로 지금 여기서 물 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이 하단 구간에서 발생되는 변동폭에 있어서도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을 하면서 즉각적인 수익 실현을 해야 지금 이 상단 구간에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으로 애시티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히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지 뭐 어떻게 2차 전지니까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2차 전지가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섹터는 언제든지 환영해요. 언제든지.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봉투 하나만 받아도 거기 뭐라 적혀 있어요. 오늘도 북극곰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저도 아직 제 집이 없는데 우리 북극곰의 집을 걱정하면서 친환경에 대한 섹터가 항상 돌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고 자금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환매도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단 구간에서 발생되는 단기적인 사이 실현까지도 전부 다 도모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수익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단순히 1차원적으로 물 탄다고만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올라와 주겠지. 평당가 많이 낮춰놨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단 구간이 내 지금 평당가가 4만 5천원이야. 근데 지금 2만 4천원에서 물을 탔어. 그럼 대충은 3만원 부근에 이제 단가 잡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내 평당가가 3만 2천원인데 여기까지 언제 올라올지 누가 알아요? 2만 4천원인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 비중이 어떻게 됐어요? 비중은 점점 더 높아졌다. 물론 단가는 낮춰졌지만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심리는 어떻게 된다?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물은 탈 대로 탔어. 이제 여기서 돈을 더 쓰는 것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이제 갖고 가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연출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눌러버린다면 이게 또 어디까지 갈 줄 알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하단 구간에서는요. 쌓여있는 매몰대도 없어요. 어디에서 지지수급이 불러일으켜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하락의 탈이 발생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전략이 있나요? 혹시라도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절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1차원적으로 물 탄다고 끝날 게 아니라 단기적인 대응을 꼭 도모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의 LS 머트리얼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비용이라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회비용. 기회비용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도 전부 다 설명드렸던 정보들인데 신성 델타테크, 엔캠, 그리고 HLB, 이 종목들 전부 다 단기적인 급등 얼마? 24%, 그리고 23%, 그리고 20% 가까운 종목들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보실게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신성 델타테크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트랙들이 쥐었다 폈다 하기가 너무 좋은 차트로 연출되는 이러한 상황이 왜 그러냐?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상적인 재료. 지금의 LK99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면 이렇게 세력들도 쥐었다 폈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물질이고 지금 이게 진위 여부를 따지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력들이 개인들의 매수세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의 시나리오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지만 분명히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은 나중에 됐을 때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의 종목에 대해서 성지 순례가 되는 영상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시점이 얼마입니까? 102100원이죠. 102100원.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엔캠 종목입니다. 극도적으로 단기평선을 이탈시키면서 개인들의 페닝세를 유도를 하고 재매집하려는 지금 이런 패턴이 보이고 있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3월 10일날 엔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다. 월요일날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라. 라고 224,000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224,000원 적어놓고 갈게요. 엔캠입니다. 자 그 다음 HLB 3월 7일날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3월 7일날 무조건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엔캠하고 시초가에 매수하셔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얘네들이 어떠한 소스도 없이 지금 이 스마트 솔루션즈가 상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익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진입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내부적인 소스가 분명히 오가면서 이러한 세력들의 움직임에 동조를 했을 거고요. 결국 이 JJS에도 뭡니까? 투자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투자조합에. 이 투자조합이 뭐예요? 지들끼리 다 핵 처먹는 애들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 JJSAC라는 애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다? HLB에 들어와 있다.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 7만 9,900원입니다. 7만 9,900원의 HLB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신성 델타테크 먼저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제가 분명히 10만 2,000원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다시 한번 20% 이상 나오고 있죠. 지금 25% 가까운 수익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캠도 한번 볼까요? N캠도. N캠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이 자금을 쓴 구간이 지금 22만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는 깨질 수가 없다. 무조건 시초가에 매수하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초가 22만 2,000원으로 출발해서 24%, 25%에 따른 수익이 나왔습니다. N캠 25% 그리고 마지막으로 HLB 7만 9,900원에 말씀을 드렸죠. 7만 9,900원 자 3월 7일 날 말씀드렸던 7만 9,900원 다음날 시가 8만원으로 출발을 했고 그 다음 9만 8,900원으로 24%에 따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좀 지루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1,2일 내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전부 다 어디에서 말씀드렸다?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다. 어떻게? 기똥차게 전부 다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지금 제 영상 많이 참고하셨던 분들은 지금 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더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다?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전부 다 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 다다음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LS 머티리얼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지금이 LS 머티리얼즈 2차전지 섹터로 분류가 되면서 앞으로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LS 머티리얼즈 당장 다음날 당장 다다음날 급등이 나옵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남는 비중을 가지고 기회비용을 노리면서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만큼 이 LS 머티리얼즈를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1, 2일 안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20% 이상 급등 나오는 종목들 어디에서 말씀드렸다?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종목들 전부 다 무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LS 라고 다른 번호로 보내주시면 전부 다 확인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아침 시간대 다음날 바로바로 말씀드려요. 다음날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침 시간대 여러분들 출근하시기 전에 혹은 출근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종목 얼마에 매수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010-5073-8568번 LS 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당일날 혹은 다음날 바로 급등 나오는 급등 종목들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 종목들 제가 문자만 보내드린 게 아닙니다. 문자로도 보내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라는 영상을 통해서 전부 다 인증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래서 우리가 LS 머트리얼즈에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회비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종목들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전부 다 추천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5073-8568번으로 LS 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 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000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 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 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